카마인 유저들을 모아 카마인만으로 구성된 공대를 짜서 레이드를 도는 원대한 계획을 가진 일명 프로젝트 카마인 이 프로젝트를 위해 카마인 유저들을 유튜브 커뮤니티로 모집한 카마인 테레비 드디어 그 결전의 날이 다가오는데 난 그저 너에게 길을 열어줬을 뿐이야 안녕하십니까 저희 카마인 공대원들 템렙제가 다 제각각이라서 템렙 1400대 카마인들을 위해서 템렙 1500대 공대원들의 한정에서 딜보석, 전투각인, 세구빛, 남바절 같은 딜카드는 다 빼기로 한다 저희는 카마인이니까 이제부터 나는 카마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채팅을 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레이드 입장을 하는 순간부터 험한해 주십나니 험한해지십쇼 해볼까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 힘이 우리를 어떤 운명으로 이끌지 기대되는군 좋아 안내해 주지 악마의 피가 가득한 저주받은 땅으로 카마인집 뭐였나 너와 난 어딘가 모르게 닮은 적이 있어 들어가기 전에 한명씩 크크, 다소롭군, 대물 시선집중 역시 놀랍군 이것이 나의 힘 덤벨자 난 헬스를 빼고 왔다 다음, 갈비자 어떤 카마인의 매력에 빠진 거지 서버가 통합되고 카마인이란 이름을 보고 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 하지만 섭주님을 모시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다음, 편연하자 여기서 홍일점인데 어쩌다가 역회로 카마인 커마를 하게 되었나 카마인 커마를 남게만 하라는 법이 있는가? 역회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 맞아 나도 고정관념이 없는 편이다 이거 참여하려고 커마 변경했다는데 사실인가? 다음, 자스터죠 고정관념이 카마이저 로맨틱해 따뜻하군 고맙다 다른 사람이 날 봤어 어떻게 하면 화날까 생각하다가 카마인이 되었지 그래 각자 카마인에게 사연이 있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카마인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다 우리는 에스더의 힘 따위 빌리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빌리지 않는다 바로 하rei 나의 años 복 professional 로맨틱 흐하하하하 자, 베베란 걸 가르쳐주면 크크, 가소로 보는 괴물 그래도 이정도에 이건 생각보다 일이 재미있긴 하네 그, 가소로 보는 괴물 흐하하하하 노서 보시라 힘든 흐하하하 조조대대 다시 한번 가도록 하지 우리 카마인의 저력을 가르쳐줘 우리 카마인의 저력을 가르쳐줘 흐하하하하 정말 잘하는 역시 카마인이다 흐함 잡니다 박사 오케이. 바운투르에게 굴복할 건가? 절대 아니지. 나약한 우마르들의 힘을 쓸 이유 따윈 없지. 이제부터 아주 재밌어지겠는걸. 바운투르는 쓰지 않는다. 내 계획은 군단장들과는 조금 다르거든. 두 번 죽여주마, 발탄. 두 번 죽여주면, 할 수 없는 거. 두 번 죽여줘야. 두 번 죽여줘야. 두 번 죽여줘야. 두 번 죽여줘야. 카마인은 도망가지 않는다 과연 힘이 넘쳐 흐르렀 못 먹은 카마인 뭐 곧 알게 되겠지 이게 원트의 힘인가 도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죽겠다 하하하하 이 새끼 같다 세척은 네! 뭐하십니까?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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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헤헤! 마약하구! 엿씨도 땅이... 아! 괜찮아, 괜찮아, KENTAON os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수의 뼈 필요한 가만히 있는 뼈 같은 걸 누가 가지지 우린 서로 원하는 걸 얻었지 놀자의 몽보야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다 다들 각자의 페트라니아를 수호하도록 즐거웠다 카마인 프로젝트 카마인은 여기까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게 될 거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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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